세안이 언제 와? 보고 싶어? 제가 이제 초대하려고? 집에? 아니, 나 보고 싶어 아, 안녕하세요 어, 세안아 안녕 내가 이만큼 사왔어요 오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걸 할 거야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거든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소원 빌려 가자 소원 빌려 가자 일단 소원 빌려 빌까?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? 누구랑? 박대현이요 박대현이랑 결혼해? 아빠랑 결혼하는 거 아니고? 박대현, 박대현 세연아, 세연이는 소원 뭐야 그러면? 저는 저는 도깨비 안 오면 좋겠어요 도깨비 안 오면 좋겠는 거 박대현은 너랑 결혼 안 한대 나랑 결혼할 거 안 할 거야? 나랑 결혼할 거 안 할 거야? 박대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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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대현